오늘 아침 페이지2 경계 뉴스 브리핑 3월 15일 금요일 첫 번째 소식은요. 전국의 공동주택 1,339만 호의 공시가격이 공개가 됐죠. 전국 평균 상승률이 5.32%,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4.17%로 전국 평균이 한 3배 달했다고 하고요. 광주랑 대구도 전국 평균보다는 좀 높았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도 용산, 동작, 경기도, 분당 이런 쪽이 18% 가까이 상승했다고 하는데 마용성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오른 편이죠. 마포, 용산, 성동. 그리고 강남도 좀 많이 오른 것 같고요. 서울 평균이 14.17%가 올랐는데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용산이라든지 마포 이런 데들이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최근 들어서 약간 주춤하다 하더라도.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는 데가 어디인 줄 아세요? 전국에서? 경기도, 과천이에요, 과천. 23.4일. 전국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신도시 뭐 이거. 그렇죠. 정보타운도 거기 만들어지고. 알게 모르게 많이 올랐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동산 뉴스 전할 때 우리 댓글에 항상 이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야, 니네들이 서울에 있다고 맨날 서울 얘기만 해 주냐? 서울 주변 얘기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양극화가 엄청 심해요. 우리가 부울경이라고 하잖아요. 부산, 울산, 경남. 울산이요, 마이너스 10.5예요. 아, 공시가격. 공시가격도 내려가는 경우가 좀 있군요. 공시가격, 집값이 빠졌으니까. 보통 공시가격이 잘 안 돼요. 그게 아니고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차이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가를 현실화율이라고 하거든. 현실화율이 지금 현재 68.1%예요. 만약에 집이 10억이다? 그러면 평균으로 6억 8천 정도인데 작년하고 현실화율이 같아요. 그러니까 오른 데도 있고 내린 데도 있다는 거지. 부울경이. 거의 많이 빠졌나 보네, 지금. 경남이 9% 넘게. 그리고 충북, 경북, 부산, 강원, 충남, 제주. 제주도 빠졌어요. 전북, 인천 이런 데 다 빠진 거예요. 오른 데 어디야? 서울, 광주, 대구, 경기, 대전, 전남, 세종.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반 이상은 빠졌다는 거예요. 평균 치면. 그러네요. 광역 자칫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싼 집은 많이 올렸고 좀 싼 집, 예를 들면 시세 3억 이하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오히려 내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실화율은 작년하고 비슷하게 68.1%로 맞췄고 또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거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로만 보면 거의 작년 수준인 5.32%로 맞췄다. 그런데 오늘 헤드라인 보면 엄청 올랐다, 폭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얘기한 서울 일부 고가권 아파트에 관련해서 올랐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세요.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 더 내겠네. 예를 들면 세금 더 내죠. 예를 들면 비싼 집은 종부세 포함한 재산세 더 넣을 거고 조금 싼 집은 재산세를 더 낼 텐데 이게 세금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에도 영향을 줘요. 예를 들면 지역가입자 있잖아요. 아, 건강보험요. 이것도 이제 공시가격에 근거해서 하고 또 기초연금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이런 것도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공시가격의 조정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거든. 그렇잖아요. 소득도 별로 없고.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 보험료의 산정 방법을 조금 개선해서 공시가가 올라왔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어제 인터뷰인가 보니까 또 한 집에 오래 사신 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도 어떻게 구제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영 안건을 두고 엘리엇과 갈등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 아주 든든한 백기사 확보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국민연금공단이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정기주주총회에서 4측 안에 모두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표대결은 사실상 끝난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의미 없어질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이렇게 한다는 건 나머지 기관 투자가들도 다 따라간다? 거의 따라간다고 봐야 되죠. 법은 없습니다만 관행이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현대차의 8.7% 대주주고 현대모비스의 9.45% 대주주로서 공이 다 2대주주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가장 운용 전략과 원칙을 세우는 가장 상위위원회가 기금운용위원회잖아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이사장 한번 주문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밑에 전문위원회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예요. 이걸 열어서 합의를 보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본인들이 뚝딱뚝딱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하도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라는 데다가 의결권을 자문을 해요. 그런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엘리엣 이거 좀 너무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배당이 너무 차이나요. 현대차 보통주 한 주당 2만 1,976원 배당해라. 그래서 총 4조 5천억 배당을 해라. 우선주를 포함하면 5조 8천억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너무 과하다. 거기다가 또 사회의 사건은 뭐냐면 엘리엣이 현대모비스에다가 중국 전기차 업체의 카르마 오토모티브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최고 책임자를 앉혀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현대차나 현대모비스에 중국 사회의사가 들어온다. 중국 기업에 이거에 대해서 국민연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탐팍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엘리엣이 왜 이렇게 조금 무리한 주주 제안을 했나. 현실적으로 좀 해서 표를 긴장감 있게 좀 했을 수도 있는데 하물며 외국계 쪽의 자문기관에서도 이건 좀 무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싱거운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약간 주가인 영향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글쎄요. 그것보다도 이건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 현대차의 실적이 어떨지가 또 정의선 부회장 체제가 됐잖아요. 수석 부회장이 된 상태에서 대표이사 취임을 했기 때문에 정의선,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는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어떤 비전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주들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하는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달 말에 미국 플로리다 마로라고 리조트에서 열기로 했던 미중 정상회담이 연기가 됐다. 그리고 아주 빨라야 4월 말에나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는데 이거는 추측보다는 거의 정해진 거죠?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그런 건데 이제 이게 두 사람이 만난다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타결돼야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중국에서 이런 것 같아요. 중국은 미국에 비해서 체면 이런 걸 굉장히 따진다고. 국가 주석인데 그냥 일종의 대통령, 선출직 대통령하고 좀 다른 위상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하라고 가서 너한테 백기투항하고 트럼프 앞에서 사인하라고 할 수는 없다. 나를 국빈 초청을 해 줘라. 그래서 그냥 의전으로 국빈 초청을 받아서 가서 무역 협정이라든지 악수하고 서로 등 두들기고 사진 찍고 이러면 될 일이지. 그냥 이것 때문만 갈 수는 없지 않냐. 그런 예우를 좀 갖춰달라고 이제 미국 측에다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전혀 시큰둥이에요. 뭐냐. 노딜 혹은 굿딜이다. 굿딜 없으면 좋은 딜 안 하면 노딜이다. 중간치기는 없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절대로 협상 서두르지 않는다. 칼자로 자기가 지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미국에 오고 싶으면 아직도 협상주의니까 훨씬 더 많은 선물을 내든지 아니면 서두를 거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블룸버그에서 관계자들을 인용하고 취재를 해보니까 3월은 물 건너갔고 4월 초도 아니고 4월 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시끄러운 YG 엔터테인먼트 승리 쇼크의 주가 출렁이는 바람에 루이비통에서 받은 투자금 회수 압박에 처할 지경이 놓였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잘 모르겠어요. 2014년에 YG가 루이비통으로부터 투자를 좀 받은 게 있어요. 610억 정도 투자를 받았는데 투자할 때 어떤 조건으로 했냐면 상환 전환 우선주 이른바 우리 업계에서는 RCPS라고 해요. 저번에 아마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의 양 인수할 때 제가 용어 설명을 한 번 해뒀는데 한 번 상식적인 거니까 여러분도 한 번 알아두세요. 이 RCPS라는 게 리디머블 그러니까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컴버터블 그러니까 전환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프리프러드 쉐어다. 그러니까 우선주다. 그러니까 어느 일정 시점에 가서 내가 원금 돌려줘 할 수도 있고 우선주는 이제 배당은 좀 많이 주면 의결권 없잖아요. 나 우선주에 만족하지 않고 보통주로 전환해줘. 이런 권리를 부여하는 우선주를 RCPS 상환전환 우선주라고 하거든. 그렇게 해서 610억을 2014년에 투자를 했어요. YG에다가. 그런데 이제 그게 언제 들어오냐면 10월 16일 날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4만 3,574원이에요. 주가가? 네. 전환할 수 있는 가격이. 그런데 지금 3만 7천 원이란 말이야. 그럼 전환하겠어요? 안 하겠죠. 안 하겠지. 그러면 뭘 상환해야 되는 건가요? 상환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610억. 그래서 아마 지금 주가 상태가 되면 당연히 루이비통이 바보가 아닌 한 보통주로 전환해서. 보통주로 전환한다는 좋은 거예요. YG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루이비통 그룹이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네 주주가 되는 거니까. 돈도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주식만 바꿔주면 되니까. 이 경우는 이제 YG에서 무려 610억 이상의 돈을 이제 루이비통 그룹에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재무구조상 이게 가능한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YG 입장에서는 뭐 별 문제없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주가가 폭락한 상황에서. 그런데 기사가 이렇게 됐어요. 주가금락 YG 루이비통에 670억 물어줄 판. 그런데 이 기사만 헤드라인만 보면 이거 YG가 루이비통을 계약해서 손해배상해주나? 물어준다는 개념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헤드라인만 보시면 그런 건데 투자를 받았는데 그걸 상환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부가요. 계속해서 추락사고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미국 포잉 B737 맥스 기종. 국내 공항의 이착륙과 연공통과도 금지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항공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나라도 기종이 있긴 있으니까. 그거는 회사들이 알아서 뺀 건데 그게 아니라 아예 우리나라 공항에 이착륙과 연공통과까지 금지시켰다는 거죠. 연공통과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이렇게 날아올 때 여기 승객들도 위험하지만 떨어졌어요. 만약에 서울 상관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야.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아예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죠. 잘하는 조치예요. 이거 안전성 확보될 때까지는 이 조치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영국 유럽연합 탈퇴 시행일을 15일 앞두고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했습니다. 예측했던 방안인 거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 투표에서 그렇게 됐다. 다만 이제 국민 투표로 그럼 이거 붙일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또 반대를 했다고 하네요. 브렉시트 연기한 영국 제외한 27개국 모든 EU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기한도 이게 받아들이지. 그래서 이제 영국 내에서는 우린 연기하겠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건 연기해 주세요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카운터 파티.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 소송 중이야? 상대방이? 우리 더 협의하는 협의 이혼 기간 왜 옛날에 신구 선생님이 4주에 오세요. 이거를 3개월 후에 오세요라고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혼 상대방에서 그럴 필요 없다고 지금 하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쪽에서는 그런 건데 예상했던 거고 또 한 가지는 가장 더 중요해 보이는 거는 그러면 국민 투표 아예 다시 하자. 이것도 했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오늘 3월 15일 경제 이슈 브리핑은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금요일은 꼼꼼한 금요일 김일구 연구원이 나오는 날이죠. 오늘도 꼼꼼하게 경제 이슈 토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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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